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마태오 복음 25장 14절부터입니다 마태오 복음 25장 14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탈렌트의 비유 탈렌트는 돈을 재는 단위죠 우리나라는 원 일본은 n 중국은 위안 유럽은 유로 미국은 달러 그것처럼 유대인들의 고대로 탈렌트라는 단위를 썼습니다 무게에 다니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뭐 비슷한 말로 대나리온 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단위였고 랩톤 가난한 과부가 냈던거 랩톤 우리로 치면 천원짜리 만원짜리 이런거고 탈렌트는 대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 그러니까 한 10만원 쯤 되는 돈이겠죠 고맙습니다 탈렌트는 훨씬 더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 탈렌트의 비유라고 하면 한국마로 치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의 비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들을 다 그때그때 시대에 맞춰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냥 대충 그렇게 감을 잡으라는 거죠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주인은 종마다의 능력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합당한 배분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사건과 일들은 모두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합당한 그것으로 만족을 하느냐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그럼 어떻게 만족을 안 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어떤 참한 처자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말에 순종을 하고 자신의 삶을 잘 가꾸어 나가면 고만고만한 남성을 만나서 그 남성의 부덕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정도를 잘 견디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에게 필요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과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들까지도 마구 당겨서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신이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 순종을 하고 했으면 됐을 것을 지가 벌써 능력이 있다고 막 나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일찍부터 사회를 알게 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혜 없이 배우자를 고르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골라놓은 배우자가 겉은 멀끔했는데 돈도 많았는데 알고 보니 완전 개판 5분 전이더라는 거죠 어디가? 내면이 그러니 그 모든 가중된 일을 이제는 자기가 감당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느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느님께 다시 되돌아오는 이에게는 그것을 감당해낼 능력을 주십니다 하지만 돌아온다는 것 회개를 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이는 만약에 하느님이 특별히 허락을 해서 그 위중한 사태를 겨우겨우 넘길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또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네 역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또 오류를 반복해서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넘어갑시다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런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런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탈런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섯 탈런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해서 다섯 탈런트를 더 벌었습니다 두 탈런트를 받은 이는 그렇게 해서 두 탈런트를 더 벌었죠 그러나 한 탈런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겨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곧잘 이 돈이라는 수단 탈런트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돈을 떠올리고 아 돈 벌어야 되는구나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 안에서 어떤 입지를 차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주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자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앞에는 지금 본당신부가 한 명 있죠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어떤 걸까요 자 문제를 한번 해볼게 1번 예비자 숫자 500명 2번 진실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 명 아님 두 명 자 둘 중에 저에게 뭐가 소중할까요 다 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의 관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그래도 우리 신부님이에요 보자 내가 이런 거 막 잔뜩 해갖고 어 신부님 야 벌써 하면 신부님 기분 좋아 하겠지 모를 일이죠 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 하고 친절하게 온유하게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속으로는 어떨지 모를 일이죠 자 그러니 주인이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벌어야 할 실제적인 탈란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주인을 관념하고 있느냐 우리는 1등하는 걸 좋아하는 주인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고 다른 이들보다 화려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 주인 수적으로 모든 걸 판결하는 통계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좋아하는 주인을 하느님처럼 개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길을 엇나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했음에도 열매가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손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맞는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느님이라는 개념에 맞는 일만 해온 거지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다섯 탈란트를 받은 이가 다섯 탈란트를 더 벌었다라는 걸 두고 예를 들어서 세속적인 신앙관에 빠져 있는 사람은 봐라 내 하느님 축복받아서 건물 안 샀나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건물 때문에 생겨난 수많은 알력다툼과 증오와 원하는 계산에 넣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번개 아니고 이런 겁니다 도로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번개 없는 겁니다 반대로 아이고 신부님 얘 내가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별로 한 건 없고 그저 이 한 사람하고 내가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신경 써주고 해갖고 인자 지와 성당 올라갑니다 얻은 겁니다 얻은 거예요 한 영혼이 하느님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준 거죠 얻은 거예요 엄청난 보물을 얻었을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던 누군가가 이제 하느님께로 돌아서서 정말 이 앞 사람보다 청출 어람이라고 하죠 더 앞서는 신앙으로 나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끌어모으고 만약에 그게 젊은이라면 신학교에 설렁 들어가서 신부가 될 수도 있는 노릇 아닙니까 하느님은요 장기 프로젝트를 하지 단기 프로젝트를 안 합니다 하느님은 한 세대 안에 끝나는 프로젝트를 안 해요 어떤 엄마가 남편한테 죽자고 얻어 터지면서도 끊임없이 신앙을 고수하다가 나중에는 얻어마자 죽어봤어 남편한테 그러면 그 생은 완전히 파탄난 생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바로 그 어머니의 희생을 지켜봐온 아들들 우리 아빠가 이렇게 지독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아버지의 그런 만행과 악행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어머니가 나를 철저하게 그 앞을 가로막고 아버지의 모든 악을 흡수하고 있었구나 그 힘은 그 원동력은 어디지 아 어머니에게는 신앙이 있었구나 그렇게 했을 때 그 후세대에서 드러나게 되는 열매는 어마어마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세대를 몇 세대 더 거듭하면 나중에는 그 안에서 사죄가 나올 수도 있죠 죽여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 일이 적혀있는 것이 바로 족보 아닙니까 족보 아 누구지? 롯 성경에 롯이 있죠 루키 루키인가 루키인가 루키가 루시가 룻 루시 있잖아요 루스는 이방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엠이라는 시어머니 밑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다가 다른 며느리가 있었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있는 것 죽어보고 해서 이 두 아들의 며느리들이 야 들아 너가 너가 고향 가라 나는 내 고향 갖고 뭐라도 빌어먹고 살게 했는데 루시 아니요 저는 어머니 따라갈랍니다 한 번 어머니의 딸이 되기로 결심을 했으니 이걸 놓칠 수 없습니다 루스는 이방여인이었지만 그 내면의 신실함으로 신앙의 족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르코 보금인가 마테오 보금 시작에 루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 루스에게서 오베이신가? 아니다 하여튼 그 족보가 있는데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자랑스럽게 한 왕 물론 그 왕 자체에도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 왕족의 뿌리에서 유다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대충 감 잡으셨죠? 탈렌트가 무엇이며 주인이 진짜 원하는 탈렌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감을 잡아야 한 탈렌트를 벌더라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린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기쁨 없는 소출 없는 오히려 반대로 그 신앙 때문에 갖다 싸우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증오를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지 왜냐하면 저는 진실한 신앙만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으니까요 그 사람은 그냥 외적으로 잘 드러나는 종교활동을 해온 것뿐입니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세물하게 되었다 다섯 탈렌트를 받으니까 나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이제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자 지상에서 탈렌트라는 값의 크기를 제가 알려드렸죠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작은 일에 충실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생 태어남에서 죽기까지 70년 80년의 생이 어마어마하게 길어 보입니다 맞죠? 하지만 영혼에 비유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에 비유하면 우리의 길디 긴 그 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물론 영혼이 자신 안에 올바로 잘어잡혀 있을 때입니다 그 관념이 사로잡혀 있지 않은 사람은 지상의 삶의 계산 여부밖에 안 따집니다 내가 지금 일을 투자하면 일만큼 얻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 영혼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걸 봐도 좋아 봐도 좋아 누굴 믿고 굴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하느님을 믿고 그 짓이라고 하면 그 일을 기꺼이 수행합니다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분만큼 진실한 분이 없고 세상 안에 아무리 자식이 스스로를 진실하다고 내세우는 사람이라도 오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 탈란트를 맡은 사람도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 탈란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여서 주인님 모진 분 맞습니까? 앞서 말한 다섯 탈란트를 벌었다고 다섯 탈란트를 잠깐만 작은 일에 성실이 내게 많은 일을 맡긴 그러니까 다른 성결구절에는 고우를 준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50고우를 했으니 50고우를 주마 10개를 돌려줬으니 너에게 10고우를 주마 이런 개념이죠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가 벌어들인 다섯 탈란트의 상환은 뭔가를 되돌려준 게 아니에요 그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의 상환은 어마어마한 걸 다시 되돌려줄 분이에요 그러면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죠 모진 사람입니까? 인자로운 사람입니까? 인자로운 분입니다 자 이 한 탈란트를 가졌던 이의 관념 안에는 하나님은 복수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라는 관념이 꽉꽉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기껏 지가 해온 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게 뭐냐 하나님 내 목숨 나 죄 안 짓고 여기 살았지 얼마 힘든지 몰라 내 편의점이 꼬박꼬박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신심단체에서 요구하는 거 그대로 다 하고 그렇게 그렇게 내 지내왔어요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적지 않은 가톨릭 신자들의 오류가 될 겁니다 그냥 지하나 보존하고 왔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한 탈런트로 그냥 한 탈런트를 벌어왔다는 거지 벌어온 것도 아니지 그냥 그 한 탈런트를 돌려드리는 거야 어떠놨똔데 땅 속에 다 묻어놨어 아무도 발견 뭐하게 건드리지도 뭐하게 그걸 다시 파내갖고 다시 꺼내왔어 그럼 주인님이 기뻐할 줄 알았지 뭔지 주인님은 투자자거든 주인님은 주신 탈런트만큼의 탈런트를 벌어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주인님의 의중을 파악해 봅시다 주인님 누구죠 우리 주인님 하느님이죠 하느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이 자신을 내치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운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당신 제자로 그러니까 당신의 외아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이들 예수님의 근본 목적은 뭐죠 구조작업입니다 구조작업 옛날에 뭐 SOS 해상구조대 하면서 막 텔레비전에 막 이렇게 띠댕기는 수영복 입은 빤주 입은 그런 아들 있죠 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그들 목적이에요 뻔히 놀고 있는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하고 막 장난치고 공놀이하고 그라라고 해상구조대가 아니라 해상구조대는 긴급한 상황에서 바다에 빠진 이들의 목숨을 구해내야 되는 이들이 해상구조대입니다 교회는 구조작업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고 행사치례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구조작업을 하라고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알리고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아파서 성당에 오는 이들을 치유해서 보내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이쯤에 했으니 이해하셨겠지 근데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실천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알아요 제가 그건 제가 수타에 겪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머리로 이해한 걸 그대로 실천했어야 한다면 신학교 1학년 때 준주성범 읽자마자 저는 천국 갔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신학교 7년이라는 과정 동안 묵히고 익히는 게 필요했던 겁니다 하느님을 섬기라 하는데 자꾸 친구들은 또 다른 세상의 그런 아름다운 면모들로 저를 이끌고 또 방학 때 나오면 나는 신학교 안에서 그 거룩한 쟁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제자이니 하고 노래를 얼마나 얼마나 9일 동안 9일 기도를 하거든요 9일 동안 부르지만 방학 때 나오면 이쁜 교사들한테 눈이 슥 가는 겁니다 어머야 내가 뭐 안 닫고 신학교로 가겠노 저래 이쁜 아들하고 자기야 사랑해 이런 거 하면 좋을긴데 그렇게 마음 막 흔들리다가 또 신학교 왔고 하느님 죄송합니다 내가 저거 또 보면 마구들한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견뎌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형성이 되어온 거죠 숱한 오류들과 숱한 좌절과 숱한 실패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저라는 인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다 잘 될 것같이 나 이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막 그냥 파라다이스가 쫘악 했는데 그런데 파라다이스는 개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탈렌트를 버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다 성공한 이들의 모임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로 성당은 다 착할 줄 알았디, 못된 사람 맞네, 나 이제 성당 안 나온다 라고 하는 엉뚱한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분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죄인들의 모임 안에서 우리가 서로서로를 배워 알아가면서 둥그러지는 과정 중에 있는 연마기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이 한 달란트는 비겁하게 자신의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다른 이들을 정말 구하겠다는 열정이 없었음을 스스로 자책하기는 커녕 누구한테 탓을 돌리고 있습니까? 주인님이 모진 분이라서 하느님, 네가 못 뗐잖아. 그러니 내가 감히 마음이나 열 수 있었겠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구절이죠? 아담아, 너 왜 그랬느냐? 아, 요 옆에 내가요. 아따, 내 진짜 먹기 싫었거든요. 아, 그 탐스러운 과인을 갖다가 내 앞에 딱 안 돼요. 냄새 맡아보라 하면서. 그러네, 한 입 비물었지. 하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유혹에 빠져버리고 당신을 모른다고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라면 용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비겁하게 핑계를 낸 거죠. 하와는 어땠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요 뱀이 누구 탓입니까, 결국?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죄악은 너 때문이야 죄악은 하느님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요구절이죠. 자신이 받은 탈런트로 다른 탈런트를 벌었어야 할 그 인물이 당신이 모진 분이잖아요. 내 왜 그 감히 성교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복 뭐라 하려고 하죠? 몰라. 그러면 웃잡긴데 아무것도 안 한 거지,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풀에 제가 넘어갑니다. 하느님에 대한 탓을 돌리면서 그분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의중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을 하죠. 차라리 몰랐더라면 안 맞았을 건데 이제 안다고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런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여기에서 게으름에 대한 실제적인 감각이 나옵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잠시 낮에 잠을 내서 잔다고 그죠? 그날 하루 딱히 다른 큰일이 없어서 하루 그냥 커피 한 잔 하고 그 참에 나 좀 먹자. 잠시 쉰다고 그죠? 쉬는 날 쉰다고 게으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안에는 쉼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어느 일정 시기 동안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는 파트까지 있어요. 그래야 나머지 연주가 살거든. 휴식은 우리 하느님께 나아가는 과정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그건 나태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든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 전화 왔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교리 중입니다. 햇살론 지원센터랍니다. 참말로 진짜 자 아 어디까지 했죠? 어? 뭐? 아 계른종합 나태함 나태함 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나태함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지 않는 것이 나태함이고 또 하느님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움직임을 걷는 것이 악함입니다. 나태함과 악함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악함은 예를 들어 주일개명을 깨뜨렸다 율법을 어겼다가 악함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규정에 대해서 그 어떤 규정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성실함입니다. 그것은 성실함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그건 악함이 아니에요. 바리사예들에게는 그것은 악함이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안식일이라는 개명을 개무시 하다니 당신은 악하오 당신은 베일제분의 힘을 빌러 그 그딴 능력을 하는 것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만큼 하느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이해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활동 안에서는 하느님께로 다가서는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습니다. 자 내 지성아 너의 똑똑한 이성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네가 예수님의 삶을 지켜봐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는지 그러고 나서 네가 예수님을 분별해 이게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이 늘 올발랐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말씀과 가르침을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이들은 거꾸로 성경을 읽습니다. 자신이 기준 중심점이고 자신의 합리성과 이해력과 판단력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땡겨와서 그걸 막 파헤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서 엉뚱한 책을 써놓은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 뭐 나름 유명하다는 어떤 지성인 또 뭐 무슨 출... 뭐라카노 포탈사이트 자기가 만든 사람 막 그 사람들께 책을 읽어보면 지가 제일 똑똑해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이런 바탕인 것 같다. 그리고 성경의 이 구절은 합리적이기 않기 때문에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딴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해설서라고 그냥 앞에 성경이라고 붙어있다고 해서 다 해설서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책은 선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성인이라고 공정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행적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 신앙에 유익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보화만 읽어도 여러분은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아우스티누스의 고백로 성녀 소아 대대사의 자서전 성녀 대대사의 그런 모든 신앙의 길 영혼의 성 이런 것들만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쉬운 길을 찾아 그런 길을 찾다 보면 불가의 가르침들 어머야 이봐라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이다. 당연히 머리가 시원해지겠지. 왜? 여러분들의 양심은 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학을 배우면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공식 쫙 해서 내가 문제를 딱 풀고 답이 딱 나오면 머리가 시원하지. 그런데 그 수학적 공식이 나를 선하게 만들어줍니까? 상관없죠? 수학적 진리와 우리가 진짜 따라야 하는 진리는 별개니까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믿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더한 어두움으로 빠져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똑똑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에 정말 나는 돈을 벌어야 하는가 나는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욕심과 부합하거든. 나는 돈을 벌고 싶거든. 그 돈을 벌어서 어쩔긴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를 쓸 겁니까? 거짓말. 구두새 주제. 여러분들한테 한 소리는 아니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진짜 구두새입니다. 여러분 구두새는 진짜 구두새예요. 10원 막 헤아리면서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때로 선한 일을 하잖아요. 왜 할까요? 뭐 먹는 게 있어서 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돌아오는 건 어떤 건데? 사람들의 찬사. 진짜가 니 그런데도 돕나 아닌 척 하면서 언젠간 드러내요. 요건 순카놨다가 나중에는 확 드러내야지. 아프리카들 돕지요. 그런 다음에 그 편지 사진하고 꼭 언니 붙여놓습니다. 집에 오는 사람들이 쳐다봐야 되거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놔요. 자 그런 이들이 바로 한 탈란트를 숨겨놓는 이들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지상 안에서 펼친 모든 것들은 그에 합당한 상급을 다 받아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어 누구 거리더라? 잠깐만요. 찾을 수 있으려나? 못 찾으면 말고 뭔 찾겠다 깨꼬리 어? 이거 어디 있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그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까물라 칸다. 흐름이 사라진다. 무슨 얘기라고 했었죠? 제가 나태함 게으름 한 탈란트 일하지 않는 이들 땅에 숨겨놓은 그런 거 아닌데 이제 또 생각나면 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 주인님은 심지 게으른 악하고 게으른 종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리어 하느님의 뜻에서 멀어져 나간 이들에 대해서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자 우리의 삶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순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벌어들일 수 없으면 순명하기라도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부딪히는 두 번째 파트죠. 우린 순명하기를 기독히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 가정안의 남편이건 우리 집안의 아버지건 우리 교회의 주임 신부건 아니면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의 장이건 순명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명에 반대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주교님에 대한 비판 주임 신부에 대한 비판 자기 아버지에 대한 원한과 내가 친구들에게 투덜대는 아버지에 대한 비판 남편 욕 여러분 저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와 관련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남편이 대놓고 야 니 나하고 저가 거짓말해 이런거 아닌 다음에는 남편이 집안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했을 때 아내는 남편 뜻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그라고 아이고 당신이 뭐라노 하나도 뭐라면서 이따구로 얘기하는 집안치고 콩가루 집안 아닌 집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대가리가 두개잖아 뱀이 대가리가 두갠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맨날 싸우는 거지 그럼 몸은 의외되는데 몸은 막 찢어지는 겁니다. 그럼 몸은 누군데 자녀들 그 가정에 소속된 구성원들입니다. 머리가 두개니 맨날 찢어지는 거예요. 몸은 몸은 한편도 앞으로 못 갑니다. 머리 둘이 싸운다고 그러니 머리는 하나여야 돼요. 나머지 하나의 머리는 신장 있는 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피를 보내줘야 돼요. 어떻게 이 머리가 올바른 분별을 하도록 피를 보내줘야 됩니다. 무슨 피 사랑의 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섬세함과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아름다움으로 남편을 응원하고 사랑하고 힘을 실어주고 남편이 존경심을 잃지 않도록 특히나 누구에게서 자녀들에 대해서 마찬가지 역할이 교회 안에도 이루어집니다. 저는 머리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빛이 못하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 하라 그러는 거지. 뭐 여러분이 저를 뽑았습니까? 아니죠. 주교님이 팅팅 갔잖아. 야 니 사수동 가 해갖고 바둑을 맨키로 평 왔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이 존재를 하죠. 교회 봉사자들입니다. 같은 뜻으로 같이 일을 해야죠. 안 그러고 자기들이 더 똑똑하다고 나서기 시작하면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 그냥 주일미사이나 이렇게 나오는 자녀들이 보고는 우리 번남 와이카노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봉사자라고 떡만난데 맨날 하는 일이라고는 주임신부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총회장 욕을 하든지 주임신부 욕을 하든지 하여튼 자기보다 상급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추덜거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회사도 아니고 그죠? 신뢰하고 일치하고 서로 합의되는 그런 공동체를 기다려 성당을 와서 마음을 이렇게 뉘율라고 왔는데 더 싸우고 앉았어. 일반 회사보다. 미쳤다고 성당을 나. 그죠? 그러니 그런 가운데 탈란트들을 다 잃는 겁니다. 알 필요가 없는 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교회 속속들이 쓰잘데기 없는 온갖 어두움들에 대해서 다 파악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 성당 안 오겠대. 그딴 성당이라면.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우린 또 그런 거 재밌다고 캐내가지고 야야야 너가 아나? 요번에 인사이동에 신부님이 열애놨는데 그거 왜 났는지 안 아나? 내가 들었는데 아있나?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니 들으면 재밌을끼다. 하고 막 알려주는 거예요. 감자 피시죠? 한 탈란트에 대한 이 인물은 어디서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우리는 순명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금업자가 계획을 잘 짜서 일하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이자라도 하다 못해 뭐라도 벌까 아이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한 탈런트를 빼앗아 열 탈런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자 이 말을 들으면 늘 돈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이것이 교회도 비닛빈 부이뿌네. 아니죠.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진 이들의 행복감은 더 가중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이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거죠. 참 이건 설명을 더 상세하게 해드릴 수도 있는데 해봤자 큰 소용이 없을 겁니다. 왜?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이 지상에 묶인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이 돈을 계속 계산하는 데서 해방되지 않으면 이걸 이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맨날 탤런트 하면 무조건 돈 생각만 하고 본전 생각 본전 치기 생각 하고 그렇게 하겠네. 그렇죠? 마지막 이야기를 잘 들읍시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늘 양자에 대한 응급입니다. 한측은 일 잘하는 이에 대한 두둔과 칭찬과 응원의 말씀입니다. 다섯 탤런트를 지닌 이들이 이 현세안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다섯 탤런트를 지냈으니까 돈도 많고 성당에서 위신도 받고 그만큼 선한 일도 하고 아니요. 다섯 탤런트를 지닌 사람의 모습은 의외로 굉장히 가난하고 그럼에도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볼리비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얘기했죠. 아까 미사시간에 얘기했죠. 교피무격차가 엄청나다고 그래서 볼리비아에서도 진짜 부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누구? 특히나 우리 한국분들 교포로 살고 있는 한국분들은 나름 성공해서 사시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을 집안에 불러들여서 같이 이렇게 미사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볼리비아 사회 내에서 저는 사제이기 때문에 막 초청을 받아갑니다. 건축회사 축복식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수트 딱 입고 사람들이 칵테일 파티 딱 여는 그런 곳에 신부떡 불러 축복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진짜 진짜 꾸질이 하고 가난한 동네도 가서 그 가난한 어르신들과 같이 기쁨을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은 탤런트를 버렸냐 이 할아버지 입니다. 신부님 옆집에 할아버지가 맨날 술을 먹어 내가 술 먹지 말고 우리 성당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주인 젊은 총각인데 아이고 노가다만 뛰고 오면 또 술을 사와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맨날 맨날 탤런트를 벌어들입니다. 비록 그 충고가 그들에게 작용할지 안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실제로 행한 그 선한 업적은 고스란히 그에게 남는 겁니다. 평화를 빌어줘라 평화를 받아들이면 가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반면 부유한 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위선과 가식 덩어리입니다. 겉으로는 다 웃으면서 와요. 예 예 하고 서로 비즈니스 얘기를 하죠. 사실은 우리 형제님에게 관심이 많아서 하고 있는 사업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언젠가 내가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하고 수트 입고 칵테일 들고 그 얘기를 해. 근데 뭐하고 있는 거죠? 쥐사업 하는 거지. 그리고 다 계산한 생각과 계산한 말들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이득이 되겠다. 그러니 지금 이 칵테일 파티 중에서 관계를 원활하게 맺어놔야지. 그래야 내가 나중에 힘들 때 시베야 도와줄까? 이거 한 푼도 안 도와줌이 돼. 원래 부유한 사람들은 가장 힘들 때는 가장 최고의 적이 도와줄까? 찾기 힘들었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얼마나 위성과 가식에 익숙해져 있는지 자기 진실한 면모를 절대 안 드러냅니다. 왜? 드러내면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든. 누구에게까지? 사제에게까지? 어디에서까지? 고에서 안에서까지 진짜 자신을 안 드러내요. 그러니 용서받을 이유도 없죠. 못 믿는데 뭐. 끝까지 계산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면 신부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제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신부님이 나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수치를 예방할 수 있을까 계산을 오만상 해갖고 그 결과물을 싹 꺼내놓으니 고의를 틀어도 해줄 말이 없습니다. 가식과 위선이거든요. 진짜 고해를 잘하는 사람은 정말 솔직하게 고해하고 나서도 뭐 고해 했다고 괴로워하는 한편 이 사람들은 진짜 뭐 고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고해가 그래 이 정도 했으니 됐다 하고 자기 스스로 위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 그 반대 곳은 어떤 곳이죠? 안 빛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빛은 곧 사랑이고 우리 내면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하느님의 빛을 올바로 받을 때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벌써 다 까무죠? 그런 느낌 왕년에 연애할 때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옆에 가고 냄새만 맡아도 어머야 그 사람 맞는갑다 누구게 몰라 요렇게 있잖아 에이 내 다 아는데 와카노 최후의 심판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다.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너무나도 명령하고 뚜렷이 드러나는 우리의 실천 과제입니다. 뭐하라고요?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면 됩니다. 그게 누군데? 첫째 나 자신 닥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이뻐져도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부자 안돼도 됩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닥달을 해요? 위로는 못할 망정 괜찮다 해줘야죠. 아니야 진우야 요셉아 요셉신부야 괜찮아 네 좀 못생겨도 돼 그 덕분에 네가 보호를 받잖아 네가 좀 잘났으면 얼마나 꼬신바이가 들어오겠노 괜찮다 진우야 너 좀 가난하게 살지 뭐 없잖아 근데 너한테 부족한 게 뭐 있노 너 필요한 거 다 쓰잖아 배고픈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럼 너는 되지 너 그래 돈을 몇천만 원 축적해 하고 왜 할 건데 그러니 조금이라도 생길때마다 나눠줘 좋아 잘하는 거야 괜찮아 미래는 두려워하지마 뭐 주라고 암만 싸우고 뭐 싸워가지고 김정일이 스위치에 띵 눌러보면 끝나 푸는 긴대요 그러니 여러분 하느님은 우리에게 뚜렷한 지침서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천국 어떻게 하나요 하신부님 묻지 마십시오 여기 다 죽기 있잖아 그대로 하십시오 첫째 여러분 자신에게 잘하기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잘한다는 것이 저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 큰일이라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나에게 잘하기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십시오 라는 것이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자 여기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는 어떤 것일까요 악마 그 부하들 영원입니다 영원 여러분 영원이에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지상에서의 고통은 끝이 있어요 내 육체가 아무리 괴롭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위중한 중병에 걸려서 내가 막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 넘어가 봤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희망이 있어 그래 이렇게 하다가 이제 눈 감고 끝나겠지 눈 떠도 그냥 계속 아파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지치긴 하는데 또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노화가 계속되면 허리가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괴롭고 이거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하는데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요 안에서부터 타오르는 것이고 이미 지금부터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 부합하지 않는 생활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불이 시작됩니다 안에서 그 불은 나를 불안케 만들어요 그리고 그 불은 안 꺼집니다 왜? 영원에 붙여진 불이잖아 모든 재료에 따라서 그 지속기간이 달라집니다 기억이라는 게 있죠 어린 시절에 팍 받은 기억 그죠? 저는 이런 기억 아직도 아직 기억합니다 엄마 말 안 듣고 근처 동네에 오락실 갔고 오락막 하다가 옆에 형 잘못 건드려가지고 화나게 만들어놨고 그 형한테 시기 두드려만 하는 기억이 생생이 나요 아직도 그 어둠았던 기억이 막 납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그런 내면에 새겨진 기억들은 한동안 갑니다 다른 정말 황홀한 기억으로 대치되지 않는 이상은 그 아픔의 기억들 그리고 그 기억은 유익한 기억입니다 왜? 나로 하여금 옆길로 새지 않도록 꾸준히 도와주니까요 우리 몸에 난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상처가 나고 상처가 남아있으면 다시 이 상처를 만들지 않게 이거 더 큰 상처 있네 다시 이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제 강정보가서 그 두발 스쿠터 안 탑니다 절대로 타면 세발 타겠지 그러고 나서는 또 넘어져가지고 또 어디 상처를 하면 이제 세발도 안 타겠지 우린 그렇게 배워나가는 거고 우리에게 남겨진 기억들은 유익한 기억들입니다 근데 이 상처 제가 처음에 그렇게 그 기억을 얻게 되었을 때 그죠? 그 오락실에서 두드려 맞고 한동안 막 화가 화가 계속 나는 거예요 나는 힘도 없지 다시 되갚아주지도 못하지 다시 만날 방법도 없지 그러니까 막 그 화는 제 안에 불로 한동안 지속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괴롭지 않아요 이제는 오히려 나를 그렇게 두드려 팼던 그 형 덩치 큰 형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쩜 그렇게 쪼맨한 아이를 그렇게 사정없이 팰 수 있죠 어릴 때부터 그런 과격함을 지닌 사람이 자라면서는 어떤 결과를 얻을까요 저는 이제 그걸 다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괴로웠지만 그때 내가 힘들었지만 진짜 힘들고 괴로울 사람은 그 사람이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배워 알게 되는 거죠 육체의 상처는 육체가 괴로운 동안만 지속되고 그 다음 낫습니다 감정에 일어난 상처 이성에 일어난 그 풀리지 않는 숙제는 그것이 해소되면서 사라집니다 영혼이 괴롭고 아플 때 영혼이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 얻는 상처는 영원합니다 이건 참 설명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 지상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게 비유예요 하지만 실제적인 그 괴로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만이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지속성의 영원성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가 깨달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우린 뭘 선택하느냐 중독 상태를 선택을 하는 거죠 술 담배 이성적 쾌락 그리고 그 그런 모든 지상의 쾌락들을 보장해주는 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공허한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그렇게 꼭 쥐고 있는 사람일수록 영혼이 공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하늘 아래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둘 중에 하나겠지 낙타를 엄청 줄이든가 바늘길을 엄청 크게 만들든가 하느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바늘기가 커지려고는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줄어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근데 하느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게 기쁨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수수께끼 같은 말들을 계속하죠 그걸 알아들으면 따라올 것이고 못 알아들으면 그냥 수수께끼로 남을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이 준비됩니다 그들이 하지 않은 일들은 그 앞선 일들에 반대되는 일들입니다 굶주린 이에게 주지 않았고 배고프니 이에게 주지 않았고 목마른 이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말란대요 너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 없는 이 하나 네 남편 너희 아버지 너희 시어부인 네가 진짜 싫어하는 네 친구 중에 한 명 우리는 투덜댈 줄만 알고 비판할 줄만 알았지 뭔가를 먹을 걸 주려고 시도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애써 본 적은 별로 없는 거죠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제일 무서운 단어 그리고 제일 기쁨의 단어는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이라는 똑같은 동일한 단어지만 다른 측마다 다른 결과를 낳게 되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 예수님을 죽이는 무릎 꿉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러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이 지나면 파스카인데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제 최종 단계죠 그때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가야파라는 대사제의 저택에 모여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공모하였다 그러면서도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된다 하고 말하였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 하느님 아님 백성? 백성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백성이에요 하느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가 주된 분별의 단계가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는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가 주된 분별의 단계가 됩니다 2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의 어 잠깐만 아 26장 벌써 넘어갔네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류를 붓다 예수님께서 베테네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류가 든 옥합을 가지고 다가와 식탁에 앉아계시는 그분 머리에 향류를 붓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불쾌해하며 말하였다 왜 저렇게 허투루 쓰는가? 저것을 비싸게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줄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러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류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세상적인 시선의 판단으로 교회는 무턱대고 가난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아는 이들의 시선으로 교회는 때로는 그 기무라의 금동음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의 성물들이 거룩하고 합당한 것으로 바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의 내면이 뒤틀려져 있는 겁니다 무턱대고 그냥 다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근데 그 생각의 핵심에는 내가 제일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그랬죠 그 향류를 팔지 근데 유다야말로 가장 탐욕스러웠던 사람인 겁니다 자 그 뒤에 바로 또 유다가 나오네요 그때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오시라는 자가 수석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서른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예수님 바로 곁에서 정말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가르침을 얻고 했지만 그것이 그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경 강좌를 듣는다고 해서 제가 가르치는 모든 강좌가 여러분 안에 스며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심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마음 먹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냥 듣는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들으면 두 가지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나아질 기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추악한 사항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도성 안으로 암흑애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제자들의 이 순명을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도성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제자들은 모르고 야 그거 가면 있을 낌께 가 해 했는데 제자들이 그냥 순명해버린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만약에 우리를 왔으면 막 따지고 들었을 겁니다 아이고 신부님이요 내 그 어딘지 알고 그 갖고 이런 일을 합니꼬 난 그럼 뭐합니다 가라니깐요 된다니깐요 해보시라니깐요 어허 내 안된다니까요 내 그런 능력이 안됩니다 아니 자매님 말고는 그런 일을 지금 수행할 만한 분이 제가 봐서는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라구요 안됩니다 끝까지 싸울걸 제가 여러분들 공짜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은 공짜입니다 나머지 분들 어르신은 왜 이사가야 되니까 어? 이제 그거 갖고 열심히 사시면 되고 그냥 미사나 예약 충심 나아시면 됩니다 딴 거 요구하는 거 없어요 그죠? 기초부터 그냥 살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어르신들도 그죠? 그냥 큰 별탈 없이 그죠? 마음 푸근하게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나머지 분들에게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뭐? 배운 만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비교사들을 양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비교사라 해갖고 무슨 뭐 제도를 만들고 교사회를 만들고 막 해갖고 또 시간을 막 미친 듯이 협의하라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의 신앙 전파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누구와 더불어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가족이죠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슬슬 달라지는 것 같다 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담스럽죠 오늘 전혀 얘기해 남편한테 가서 지금 따질 게 있는데요 비상금 오늘 찾아내가지고 이거 갖고 따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참아야지 오히려 그 찾아낸 비상금 도로 용돈을 주십시오 여보야 써라 내 아무 소리 안 할게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해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자 유다 이스카리옷도 얘기했을까요 안했을까요 저는 아니겠지요 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 나와요 다른 제자들이 전부 다 저는 아니겠지요 하는 통에 유다도 나서 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전적인 신적인 능력에 대한 신뢰 자체가 상실되어 있다는 것이고 자신이 예수라는 작자보다 더 똑똑하고 뛰어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 거죠 저는 아니겠지요 니 모르지 니가 뭘 알겠노 내가 지금 음흉하게 계획하고 있는 걸 헌데 예수님은 알았던 겁니다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그가 그 일을 하게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진짜 세상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펼쳐지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참이었기 때문이죠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요 나오네 스승님 전화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건 너의 의지다 그건 니가 니 스스로 결정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는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너는 나를 믿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그건 니 몫이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니 말이다 내 말은 이렇다 유다야 나는 니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고 있으니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 원해라 이제 그만 욕심내고 그만 싸워라 이제 그만 하느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게 내 말이고 니 말은 나를 무시하는 말이고 나를 거짓으로 몰아넣는 말이고 나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다 그게 니 말이다 니 의지다 니가 결정한 거다 너의 멸망은 전적으로 니 책임이다 하지만 나는 니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이 입으로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맞죠? 누군가 내기떼기를 때리는데 자 말이라는 게 그죠? 야 그러지마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육신의 말이 있잖아요 때렸을 때 화를 내고 반격하려고 드는 사람과 때렸을 때 왜 때리는데 하는 육신의 말을 하는 사람은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싶어 그러니 너의 공격을 그만 멈춰주길 바래 그리고 나는 니가 진짜 너의 어둠을 퍼뜨리는 걸 멈춤으로써 니가 진짜 구원 받기를 바래 하는 말을 반증하는 것이죠 유다와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만찬상에서 유다는 계속 예수님을 향한 공략과 거짓과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끊임없는 신뢰와 자비와 사랑의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건은 여러분의 집안에서 고스란히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대구는 그렇잖아 밥 먹자 아는 자자 말 안 하죠 하지만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말을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이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들이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를 용서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미사의 생일입니다 미사가 태어난 날 죄를 용서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계속 반복해서 기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사가 너무 소위 말한 찐맛 없게 됐습니다 하도 반복을 했사니 원래 미사는 이렇게 자주 하지 않았어요 평균 미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세상 안에서 권력을 지니게 되면서 옛날에는 미사를 피해 다니면서 했잖아 갔다 건발하는 곳이 그런 것도 아닙니까 숨어 숨어 사람들이 함부로 찾아오기 힘든 지하 묘지에서 불을 밝히고 미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미사가 너무나 흔해져서 그 가치가 상실됩니다 사실 볼리비아에는 한 달에 한 번 미사하는 공동체가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들이 사제의 질을 따지지 않습니다 와주기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론이 싫고 모양새가 싫고 사는 꼬라지가 싫다고 하면서 뭘 내버리느냐? 미사를 내버립니다 아니 사제가 싫으면 사제의 목을 멀리하면 되지 그런데 미사는 문제고 그게 우리 문제인 거죠 바로 이 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냉담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다 살살 다가가서 천천히 그 마음을 이끌어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즘 예수님이 진실로를 참 많이 쓰십니다 이만 빠져 일러서 이런 일들이 모두 진실이기 때문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에 대한 예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바라보는 이 현실의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모든 흐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발전 단계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이 언제 우는지 그 동네에 닭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당연히 파악되는 것이고 그런 물질계는 당연히 파악되는 것이고 인간의 내면계까지도 파악이 됩니다 이 사람의 성장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사람은 어느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게 이 정도의 요구를 하면 이 사람이 거기에서 넘어올 수 있을지 아닐지도 분별이 되는 것이 지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이만큼 높이고 있는데 실제 예수님이 바라보는 베드로는 여기 있기 때문에 베드로야 네가 용을 써봐야 여기는 오늘 안으로 못 다가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제자들 잘 돌봐라 나중에 돌아가서 그렇죠 그런 얘기를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사랑을 쏟으시는 거죠 자비를 베푸시는 거고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죠 다 토끼입니다 다 토끼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아직 신앙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3년을 예수님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슷한 일들이 어느 본당에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개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개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제베드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본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시간의 생일입니다 성시간 우리가 10월 초에 하려고 했다가 추석 때문에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된 성시간입니다 한 시간 동안 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그런데 깨어 있다는 것이 물론 이건 자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음은 육신의 이런 수면과 깨어 있음 1. 제자들은 기록에 남겨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깨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죠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건이 이렇게 날라오면 어떤지 다 깨질라 물건이 이렇게 날라오면 탁 받을 수 있는 상태가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의 일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죠 영혼이 자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온갖 추악한 것을 던져도 똥을 던져도 그래 누구누구 연예인이 이쁘지 그러고 엄마야 저 집 봐라 돈 많이 보네 나도 돈 많이 벌어야지 하고 죽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영혼이 몸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몸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인터넷 기사도 보고 인터넷 서핑도 하고 신문도 사보고 뉴스도 보고 티레비전도 보고 사람들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영혼은 완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위협이 다가오는지 내가 그냥 무심코 받아들인 어떤 인터넷의 한 장면이 나에게 숨어있던 육적인 욕구를 확 끌어올려가지고 끝내는 불륜까지 가게 만들지 아닐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고 있는 겁니다 위험 경계 경보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쓰나미가 오면 일본은 바로 경계 경보를 띄웁니다 그러면 그들은 적어도 그런 경보에 대해서는 끼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쓰나미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경보 안 해줄걸? 싹 쓸고 나도 몇 명 안 죽었습니다 하고 보도를 할 겁니다 얼마 전 세월호 사건처럼 몇 명이나 살았습니까? 다 구조됐습니다 그런 구라나 치고 있겠죠 우리는 끼어 있어야 돼요 뭐가? 영혼이 영혼이 끼어 있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위협이 어떤 것이며 또 반대로 나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그 유익함으로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게 깨어 있음의 상태입니다 와 이거 완전 불교 가르침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죠? 해탈하기 위해선 끼어 있어야 돼요 잠 안 됩니다 자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인성이 바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은 다가올 위험 십자가의 죽음의 처참함 그 괴로움과 고통 또 나아가서 감성적인 괴로움 사람들의 증오 온갖 수치 모욕 모멸감 억울함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해가게 이 화가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영혼 신성 거룩한 영 성령을 받은 영혼은 아버지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푹 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자기 신들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지 스승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를 걸고 자신을 내어받칠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데 그 수제자라는 다른 열두 제자 중에서도 세명 뽑혀온 그 인간들이 자고 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왜 깨어있어야 하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 돈벌이의 유혹 명예심의 유혹 권력 지배하려는 유혹 인물 아름다움 미모에 대한 유혹 온갖 유혹들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이란 형태로 드러나죠 건강도 적당히 챙겨야지 집착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무슨 주스 하나 떡 받아들고 아들내미야 내 어디에 모인 것 같고 그냥 뭐 적어달라고 해 적어 주고 와갖고 이거 선물 받았다 했는데 나중에 청구소가 20만원 떡 20만원 싸다 100만원 떡 유혹 유혹이란 건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지점을 공략해 들어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를 꽤나 많이 나갔죠 아마 다음 시간에는 끝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 두 시간은 더 걸리겠다 혹시나 질문 있으면 잠깐 받을게요 없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왕산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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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